어디 계세요? 저쪽으로 나가셔서 안길 잡으셔야 돼요 자 음악 주세요 바로 미운 사랑이 이어집니다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미운 사랑 가슴만을 태우는 사람 언제 기다리게 외로운 흐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살아남은 인여를 배우면 사랑 저 멈에 죽어준다고 밝아도 있나요 태어나 태어나 찾아온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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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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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